얼마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 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컨설형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업을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어? 중고고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의 김재정입니다